용접 결함 그리기 오늘은 강제를 용접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용접 결함의 종류에 대해 그림으로 그릴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자 이런 건 문제가 나왔을 때 그림이 글보다 보기도 좋고 훨씬 설명하기 수월하겠지? 이 그림은 강제 용접 시 결함 용접 결함의 종류 용접 부 불균일성 용접 결함이 강제에 미치는 영향 등의 문제가 출제되면 그려놓을 수 있는 그림이 되겠어 먼저 반원의 접시 모양 용접 불을 그리고 좌우로 선을 추가한 다음 아래의 선을 그리고 좌우의 생략선을 그려보자 그리고 다음과 같이 좌측은 조금 볼록하고 우측은 조금 움푹 들어간 곡선을 그려주면 이제 용접 결함을 설명하기 전 준비를 마쳤다고 할 수 있지 먼저 반원 아래의 두 줄을 그리고 빼꼼하게 용입이 되다만 흔적을 그려준 후 용입 부족 또는 용입 불량 이라는 결함의 이름을 적어주자 그리고 우측 움푹 들어간 부분에 언더컷 이라고 적어주고 언더컷 바로 좌측에 찌지직 찢어진 모양을 그려주고 균열 이라고 쓰자 그리고 좌측 하단에 얇고 긴 모양의 슬래그를 그려주고 상부로 떠올라야 할 슬래그가 용접 부 중간에 자리 잡는 현상의 이름인 슬래그 혼입을 적어주자 슬래그 조금 위에 작은 동그라미 3개 정도 그려주고 기공 이라고 적어준 후 마지막으로 좌측 볼록한 부분에 오버랩 이라고 적어주면 이제 용접 결함 그림 완성이겠어 자 그럼 다시 복습해보자 반원 접시 모양 좌우로 선 추가 아래 선 좌우 생략선 좌측 볼록 우측 움푹 복선 반원 아래 두 줄 빼꼼 흔적 용입 부족 용입 불량 우측 움푹 언더컷 찌지직 균열 좌측 하단 슬래그 슬래그 혼입 동그라미 3개 기공 좌측 볼록 오버랩 다시 반원 접시 모양 좌우로 선 추가 아래 선 좌우 생략선 좌측 볼록 우측 움푹 복선 반원 아래 두 줄 빼꼼 흔적 용입 부족 용입 불량 우측 움푹 언더컷 찌지직 균열 좌측 하단 슬래그 슬래그 혼입 동그라미 3개 기공 좌측 볼록 오버랩 다시 반원 접시 모양 좌우로 선 추가 아래 선 좌우 생략선 좌측 볼록 우측 움푹 복선 반원 아래 두 줄 빼꼼 흔적 용입 부족 용입 불량 우측 움푹 언더컷 찌지직 균열 좌측 하단 슬래그 슬래그 혼입 동그라미 3개 기공 좌측 볼록 오버랩 그럼 오늘의 이만 끝